새별이 깨어났다면서? 너 그럼 봤을 거 아니야? 그거랑 똑같은 다른 한쪽을 찾아다 주세요 한짝이 어디 있는데요? 강태준 아시죠? 이나한 씨 어디 있어요? 거기까지만 하시죠 상식선 훨씬 지나쳤습니다 그 기사 터지면 세진 너무 힘들어지고 망가질 거예요 나 지금 강태준이 버린 그 여자 찾으러 가는데 가지 말아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마르잖아요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요